자 기타 선택 활용하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모델링이 복잡해 지거나 아니면 어셈블리 같은 데서 해당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할 때 가끔 이런게 뜰텐데 예를 들어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런게 뜨죠 이게 바로 자 기타 선택이라는 건데 자 흔히 말해서 다른 요소 선택하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확하게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확하게 요 부분을 선택해야거나 아니면 여기는 점을 선택해야거나 이런 이제 세밀한 부분 세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하기가 좀 애매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이 안된다 그러면 점 근처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좀 기다리면은 자 이렇게 이 근처에 어떤 요소들인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 안에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될 때 아니면은 요 밑면 예를 들어 이게 작겠네요 이 밑면이 잘 안보일 때 밑면을 선택해야 될 때 이럴때는 이 밑면이 있을만한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은 이렇게 기타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거 보세요 밑에 면이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죠 선택하면 자 이렇게 세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래도 되고 기다리기가 지루하시다 그러면 이 상태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죠?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뭐 한 1초 정도 기다리시라 2초 정도 기다리시라 그랬죠 근데 몇 초 정도 기다리는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나 1초나 기다리기 싫다 아니면 너무 짧다 2초 정도 있다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자 도구 탭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자 여기 일반 탭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기타 선택 지연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초라고 나와 있죠 요거를 1이라고 바꾸면은 이제 1초만 기다리면 되고 5라고 바꾸면 5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여기 기타 선택하기 저기 기타 선택 활용하기가 이게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겠는데 나중에 모델링이나 조리품이 어려워지거나 복잡해 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돼요 어 제가 이제 예상하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 잘 안 들으신 분은 나중에 가서 헤매실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헤매실 거예요 제가 헤매시는 걸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헤매시기 싫으시면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